오늘은 통증과 심장 및 항암 치료에 적용하는 족제비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족제비사리는 족제비 꼬리의 색과 비슷하고 줄기나 잎을 문지르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널리 퍼져있고 예전 뚝과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냇가나 강가에 숲이 우거진 곳에 가시면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으며 공해와 추위 뜨겁고 건조한 날씨에도 잘 성장합니다. 잎은 아카시아와 쌀이나무하고 많이 닮아있고 꽃은 6월에 자주빛이 도는 하늘색으로 핍니다. 맛은 매우 쓰고 약성은 차가운 편으로 강과 심장신장에 작용되며 전초에는 하이드록시와 혈륨이 심장에 작용하는 모르핀의 일종인 아모르핀이 들어있습니다. 아모르핀은 심계양진 및 심장질환, 신경병증을 이롭게 하는데 가수분해를 통해 아모르피게닌과 포도당 아라비노오스로 분해됩니다. 이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과 진정작용을 보였으며 중추신경계 억제와 마취 및 진경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건반사를 억제하고 대뇌피질의 활성을 낮출 수 있고 미주신경에 대해서는 흥분전달과 심장수축운동을 늦춰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진정작용을 위해 쓰이는 약품으로는 펜타닐과 케타민, 프로포폴미다졸람 최면 진정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들은 환자들의 마취작용으로 인해 신경감각이 둔화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효과도 강하여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에 쓰이며 한편으로 엔돌핀 분비에 변화가 생겨 황홀감과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약물로 의존성이 자꾸 생기게 되어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데 너무 자주 먹거나 과다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중독이 되면 약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족제비사리의 아모르핀도 이와 비슷한 마취와 진정 및 진경작용을 가지고 있어 한방에서는 중풍과 심장질환 관절념, 허리통증 신경통 불면증 치료 등에 처방됩니다. 또한 머리꼴 신경이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의 흥분전달을 억제하여 뇌와 가슴 부분의 근육이나 감각기관을 직접 연결시켜줍니다. 이런 통증 및 신경질환에는 족제비사리 전초를 하루 1,2g에 물 7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될 때까지 다려 하루 2회씩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어지럼증과 구토, 시야의 환심 및 환각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하니 과다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강원대학교에서 족제비사리의 각 부위별 면역과 항암활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각 1g 농도에서 최고 22%의 세포독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항암활성에서 두가지의 암세포를 이용하였는데 폐암세포와 위암세포에 대해 70%의 높은 억제활성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암세포 생육활성에 대한 선택적 사멸도는 고농도에서는 1.5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부위별에 따른 실험에서는 뿌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군에 비해 최고 87배가량 높은 분비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종양계사인자의 분비량은 6일째 최고의 분비량을 나타냈으며 뿌리 외에도 잎과 열매수피 추출물에서도 생육 억제활성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족제빗살이 추출액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침착효과를 갖는 강력한 미백화장품 소재로 피부탄력과 피부재생효과, 피부노화 및 주름개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족제빗살이 전초를 햇볕에 건조시켜 물에 우려낸 후에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맑아져서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또는 꽃을 채취해서 200g에 소주 500ml 정도 부은 후 한 달간 숙성시켜 피부에 바릅니다. 심근경색과 혈전증에는 나무껍질을 벗겨내어 건조시킨 다음에, 가루를 내어 꿀을 적당량 혼합해서 둥글게 알약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한 알씩 아침과 저녁에 먹으면 되고, 두 알까지 쓰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좋지라느니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만 쓰셔야 합니다. 열매와 뿌리는 햇볕에 말린 후 1일 2-3g 정도의 물 1리터 내외로 부은 다음 물에 달려 복용하면 되고, 하루 2회씩 아침과 저녁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족제빗살이는 맛이 아주 쓰고 찬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차면서 저혈압 환자 맥박이 미약한 사람은 사용을 금합니다. 특히 족제빗살이의 하이드록시 성분이 과다 복용 시에 독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몸이 자꾸 무기력해지면서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정량을 잘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장기간 복용을 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시에만 내복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